배우 배수빈씨가 영화 무서운 이야기에서 섹시한 마력의 살인마로 변신합니다. 배수빈씨 하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살인마 역할을 맡았다고 하니까 뭔가 반전의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별성 기자가 직접 배수빈씨를 만나고 하는데요. 이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무더운 날씨 자신보다 취재진을 먼저 챙기며 잠시만요. 여기에 우리 수건 랩킨 좀 주시겠어요? 아 이거를 좀 내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좀 바람이 가요. 배려 정신을 유감없이 드러낸 이 남자. 배우 배수빈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배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무서운 이야기에서 인욕으로 젊음을 유지하는 살인마로 변신한 배수빈. 오랜 못하겠더라고요. 정신적으로 뭔가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받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끔찍한 살인마임에도 치명적 섹시 매력을 보여줬다는 평인데요. 이유는 색다른 키스씬 때문. 주로 이제 목을 주로 이제 제가 목을 주로 공략을 했는데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위가 조금씩 높아지는 거예요. 에로틱한 장면을 함께 만들었던 배우는 13세 연하의 남보라인데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웠죠. 사실. 좀 불편하기도 하고 낙간지럽더라고요. 네? 네. 부드러운 목소리와 나긋나긋한 말투가 인상적인 배수빈. 제 성향 자체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큰 소리 안 내고 폭력 없이. 그는 지난 2006년 드라마 주몽에서 중성 연기로 시청자들의 눈에 쏙 들었는데요. 그렇죠. 오래 가더라고요. 그게. 강한 캐릭터 때문에 겪었던 다소 황당한 오해들. 하지만 그는 이에 대해 여유로웠습니다. 오해도 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오해들은 저는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캐릭터를 대중들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했구나.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창 이야기를 이어가던 중 갑자기 촬영을 멈춘 배수빈. 잠시만요. 여기에 우리 수건 랩킨 좀 주시겠어요? 무더운 날씨에 힘들어하는 취대진을 배려한 것이었는데요. 뜨거워요. 덥긴 더워요. 지난달 있었던 일본 팬미팅 이야기로 다시 인터뷰를 이어갔습니다. 배수빈은 일본 팬미팅에서 피아노 연주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못하는 것들을 잘해서 선물해 주고 싶고 들려주고 싶고 이런 것들. 그런 차원에서 제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피아노를 다시 잡았죠. 더욱더 놀라웠던 건 드라마 찬란한 유산에서 호흡을 맞췄던 배우 한효주의 등장. 진짜 놀랐어요. 지금 한참 영화 촬영 중이시라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짠하고 나타나서 완전 소위 말하는 멘탈 붕괴. 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부끄러운 말씀이고요. 한편 배수빈은 현재 영화 26년을 촬영 중인데요. 주몽 이후 7년 만에 재회한 한혜진. 오랜만에 만난 것 외에 반가운 이유가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혜진 씨하고 만나면 좀 잘 되거든요. 작품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도 그런 쪽으로도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 믿고요. 쉬지 않고 일에 매진하고 있는 배수빈. 개봉을 앞두고 있는 또 다른 영화 산세베리아에서 배우가 아닌 감독으로 함께한 유지태의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감독님들 중에 가장 꼼꼼하고 가장 디테일하세요. 그래서 감독님 정말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또 그러면 또 아예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게 더 부담스러운 거죠. 동료 연예인의 이야기를 이어가던 중 또다시 기자에게 손짓하는 배수빈. 네, 거기에 있습니다. 배수빈은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에어컨을 조정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아, 이거를 좀 내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좀 바람이 가. 또 집중을 흐린 것 같아 미안해하는 추세진을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얼굴만 땀이 안 나요. 인터뷰 내내 배려의 아이콘이 된 배수빈. 사실 그의 따뜻한 마음은 지난해 다녀온 해외 봉사활동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는데요. 제가 아프리카 갔다 와서 되게 제 생각이 많이 전환점이 됐던 사건이었는데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좋은 에너지를 드릴 수 있고 희망을 좀 줄 수도 있고 뭔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열심히 했던 작품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극장으로 많이 보러 와주세요. 저는 또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또 만나요. 선과 악을 넘나들며 팔색조의 매력을 발휘하고 자신과 남을 돌아볼 줄 아는 미덕의 배우. 바쁜 나날을 예고한 배우 배수빈의 행복. 와이스타도 응원하겠습니다. 와이스타 김묘선입니다.